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 아 진짜 열받네 사실 엄청 느끼네요 올해 찍힌 맛이 없어서 찍힌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보존해주는 아 아 쇼핑하시는 분들께서 어차피 조금만 하시고 그럼 이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저와 어차피 조금만 이해했습니다 아 아 저녁주에 누가 해놨거든요 저녁주에 오늘 잘 오늘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끝난 전에 열심히 해서 편집하고 마찬가지로 인사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바이바이 안녕 어 시시해 감사합니다 안녕 어 아 앨범에 있는 이벤트 제가 이야기를 열심히 project 빠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